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되고 난 이후에 윤 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를 대하는 그 강도가 상당히 올라갔지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을 하며 대만 중국 공산당 힘의 지배와 힘의 변경 완곡하게 완곡하게 반대한다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바로 북교의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러시아의 군사적 전쟁 더 이상 인명피해를 확산시킬 경우에 우크라이나의 전투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그 와중에도 북한의 김정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작심 발언을 계속 쏟아낸죠 그만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북교의 김정은의 핵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만군도 들어올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선을 확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딱 빼든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거래를 한 러시아 최천권에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제재에 오른 러시아 국족 최천권 씨는 블라디보스톡 한인 사회에서 신사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좋은 평판을 유지했으나 정작 뒤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불법 대북 사업을 하며 돈을 벌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북 거래를 한 최천권을 한마디로 대북 제재에 오른 이 소식이 터져나온 이후에 블라디보스톡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여러 매체들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거래하는 최천권 씨 러시아 국족의 최천권 씨에 대한 작심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국족을 따기가 쉽지가 않죠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28일 한국 국족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권 씨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하자 러시아 연애주 블라디보스톡 한인 사회는 지금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천권 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가깝게 교류하는 등 한인 사회에서는 젠틀맨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북한 김정은 정권과 돈고래를 하고 있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대북 단독 제재로 알렸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는 지금 대충격이 충격이다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 중인 한 한인 선교사는 최천권 씨가 블라디보스톡 한인 교회 제1교회에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었다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베풀고 신사처럼 행동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발표로 제1교회 교인들이 매우 충격적으로 당황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현지 소식통은 그분 최천권 씨 그분 제1교회에 오래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나왔습니다 웬만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제1교회 교인들은 그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물론 한인 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최 씨 인품도 훌륭했고요 아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경 블라디보스톡 제1교회 목사는 최천권 씨가 제1교회 교인인 건 맞지만 최 씨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윤석열 정부의 독자 제재 부가 발표 이후 블라디보스톡, 기타 다른 러시아 지역 한인 무역인들은 SNS를 통해 최 씨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최 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며 최 씨가 사할린 쪽에 경제 활동을 하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온 지 13년 정도 됐다라며 사할린에서 석탄 관련 일을 하다가 돈벌이가 안 되니 블라디보스톡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당시에도 이 최천권 씨가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현재 블라디보스톡에서 2시간 거리에 나후카항을 오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한국에서 러시아로 밀가루, 라면 등 식료품을 들여오고 러시아 식료품을 직원들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배가 넘어오면 러시아 배를 통해 한국 제품들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었던 모양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최 씨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엡실론을 설립해 활동해 왔다라고 윤석열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나후카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전하기 전인 2016년까지 북한의 러시아 극동 총영사관이 있었던 곳으로 북한 사업과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이후, 대북 제재 이행 이후에도 나후카 항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둔갑하여 수출되기도 했고 북한과 러시아 간 밀수는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서식통은 러시아는 쉽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며 영주권 5년을 받고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최천건 씨는 어떻게 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해 뭔가 수상한 것들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지 서식통은 70대 중반인 한인 여성분이 러시아 국족을 갖고 있어서 최 씨 이분과 위장 결혼을 했다고 들었다라며 그렇게 한국 국족을 포기하고 러시아 국족을 획득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북한과의 대북 사업을 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천건 씨는 러시아에서 엡슬런을 설립해 북한과의 불법 무역 활동을 해온 것뿐만 아니라 2019년 1월에도 몽골을 방문해 한내 울란 이란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콩기름, 밀가루 등의 대북 중개 무역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엔 안보리 패널의 2021년 보고서에도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보고가 됐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내 울란의 대북 교역액이 100억 원 즉 미와 764만 달러 이상이며 최천건이 이 중 일부를 수수료로 획득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왜 러시아 국족을 취득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북 거래를 하는 최천건에게 왜 단독 대북 제재를 했겠나라며 이 소식은 지금 러시아 한인사회와 다른 러시아 지역 뉴스들도 계속해서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고래하는 자들을 색출해내겠다 또 제재를 통해 유엔의 분명한 위반이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그 의지가 드러났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